동그라미, 세모 토토, 뭐하니?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잘 그렸죠? 우와, 멋진데? 그런데 토토, 이걸로 그리면 상처가 날지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모모도 얼굴에 그림 그렸던데 토토도 하고 싶어요 그랬구나. 짠! 그래서 아빠가 몸에 사용해도 안전한 물감을 준비했지롱 우와! 토토, 방에 가서 붓이랑 팔레트 좀 가져오겠니? 그동안 아빠는 다른 준비물을 챙겨올게 네, 알겠습니다 토토, 자, 이게 바로 페이스 페인팅 전용 물감이야 페이스 페인팅? 그게 뭐예요?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아, 맞다! 지난번에 아빠랑 놀이공원 갔을 때 어떤 누나가 그려줬어요 그래, 그게 바로 페이스 페인팅이야 우와, 빨리 해요, 아빠! 알았어,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보자 음... 야옹! 고양이 그리고 싶어요 아빠는요? 그럼 아빠는 여기 토끼랑 딸기 완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럼 토토는 고양이, 아빠는 토끼랑 딸기 어디에다 그릴까? 아빠, 여기 눈 위에 그려주세요 에이, 눈이랑 입 주인은 피하는 것이 좋겠는걸?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물감이 눈이나 입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음... 그럼 얼굴에 크게 그려주세요 진짜 고양이처럼요 알았어, 먼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로션을 바르고 아빠 손등에 딸기 그려볼래요? 그럴래? 좋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초록 꼭지를 그린 다음 콕콕콕 씨를 찍어서 짠! 아빠, 진짜 딸기 같죠? 우와, 우리 아들 솜씨 좋은데? 토끼도 그릴 수 있겠어? 그럼요, 어느 쪽에 그릴까요? 오른쪽, 왼쪽? 왼쪽이 그려져 네 네 아이, 참... 아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미안, 미안 지금부터 가만히 있을게 숨도 안 쉴 거야? 음... 토끼 귀부터! 잘못했다! 잘못 그렸어요 어떡해요? 괜찮아, 토토 물티시로 닦으면 되지 짠! 지워졌다! 다시 그릴게요 동그란 얼굴을 그리고 다음은 커다란 귀를 그리고 몸이랑 꼬리를 그려서 음, 정말 궁금한데 아빠, 움직이지 마요 알았어 토끼가 좋아하는 풀도 그릴게요 아직 멀었니? 다 됐어요 눈, 코, 입을 그리고 다 됐지? 다 됐지? 아니요, 수염도 그려야죠 됐다! 어디 볼까? 우와, 멋지다! 아빠, 이제 토토 그려주세요 알았다, 진짜 고양이처럼 네! 오케이 오케이 쫑긋 뾰족한 양쪽 귀를 그리고 간지러워요 어, 가만히 있어야지, 토토 네 또또, 움직이면 귀가 삐뚤어질지도 몰라 어, 안 돼요 이제 코를 그린다 음, 뭔가 이상한데? 아빠 아, 그렇지 수염이 빠졌구나 하하하, 수염도 그리고 하하하, 진짜 고양이 같다, 토토 정말요? 하하하, 빨리 거울 주세요 가만, 가만 조금 말리고 아빠가 후우 불어줄게 후우 후우 자, 거울 우와, 엄마한테 자랑할래요 엄마, 엄마 어? 이게 누구야? 어휴, 웬 야옹이잖아 우와, 진짜 고양이 같죠? 그러네 하하하, 우리 아들이 고양이 돼버렸어 어떡하지? 야옹, 야옹 참, 엄마 토토가 아빠 얼굴에 토끼 그렸어요 아빠 손등에 딸기도 그렸어요 아빠,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아우, 잘 그렸구나, 토토 하하하, 고맙습니다, 엄마 토토가 엄마 얼굴에도 예쁜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래? 어, 그럼 나중에 부탁할게 아, 지금 그려드릴게요 뭐? 지금? 아우, 그건 좀 곤란한데 아이 참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웃어도 안 돼요 하하하 친구들 엄마, 아빠랑 함께 페이스 페인팅 해봐 정말 정말 재밌어 하하하 아, 엄마 움직이면 안 돼요 어머 아우, 안 움직였어 하하하 하하하 아우, 안件 Area 찜ossa